빙수 1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빙수 1위는? 어떤 빙수를 가장 좋아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! 9위 고소하고 건강한 맛 흑임자 빙수 1.3% 8위 시원하게 잠 깨는 커피 빙수 2.4% 7위 쌉싸름한 녹차 말차 빙수 3.3% 6위 달달하게 빠져드는 초코 빙수 5.7% 5위 새콤달콤한 딸기 빙수 6.7% 4위 부드럽고 달콤한 망고 빙수 9.2% 3위 온갖 과일 가득 당하는 과일 빙수 19.6% 2위 빙수의 원조이자 기본 중의 기본 얼음 팥빙수 20.0% 1위 떡고물이 고소한 인잘미 빙수 29.6% 얼마 전에 인잘미 빙수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 생각나는 게 인잘미 빙수였거든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? 맞아 맞아 생각만 해도 맛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